진짜 아니야 야 야 엄청난 프로젝트야 야 6시가 마감은 거 알아 오늘 6시가 마감은 거 너 지금 CG하고 다 우린 다 의뢰하고 왔어 우리 CG 자막 다 의뢰하고 편집 다 하고 왔어 아 이제 저한테 들어왔는데 아 우리 헤어색이 왜 이러는 거야? 전화만 하라고 얘기가 준 거야 지금? 전화만 하냐? 너 프로포즈 전화한테 했네? 비닐 비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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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써도 너무 힘든 줄 아냐? 진짜 스트레스야 글로 쓴다 이거 쉽지 않들어요 아우 장난하던데 그래서 명승은 안 썼어? 명승은 자막 없이 안 돼 명승은 자막 쓰면 다 없다는 거 세호야 너도 나 요새 자막이 홍수야 이럴 때는 자막 없이 오 좋다 메커니즘을 가지고 한 것도 좋아요 왜 자막이 한 판이냐? 뭐? 메커니즘이 없냐고 지금이 들어가면 주의를 해야 되나 메커주의 뭐냐? 메커? 덩굴아 천천히 먹어라 야 너 이거 삼겹살도 안 먹고 갈래? 야 삼겹살 먹을 시간 어딨냐 지금 제가 지금 되게 마음이 흔해 보인다 왜? 천천히 먹어라 야 꼬바야 어떻게 먹어? 시간이 좀 안 남아주세요 커피랑 먹어봐 커피랑 커피랑 누가 먹었지? 어? 평균이 뷰오퍼야 역시 유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지 어? 그 저 청장에도 저렇게 커피를 꼭 먹어 참 어? 내가 찍은 거 여기 있나? 있어요? 예 처음에는 아까 어 형님 멋있게 하는 척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서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앤디샵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을 전에 며느리가 돌아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나오셨어요? 아 집 나오셔야 되는데 오징어 좀 줄 수 있어요? 어? 예 형님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해? 오징어 먹고 있는데 오징어 먹고 있는데 왜? 오징어 먹고 있는데 며느리입니다 하나 부어주세요 네 여기다 얼마 됐어요? 몇 개 얼마 오 이쁘다 우리 얘기도 깎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깎고 뭐 하는 건가 봐 그래? 너무 많네 아 이거 우리 좀 드리려고 아니 아니 며느리님이시죠 지금 네 집 나오신 거죠 지금 아니요 집 나온 거 아 집 안 나오신 거야? 그럼 여기 집이신 거예요? 네 마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집은 나오신 거잖아요 네 네 집이 아니시니까 네 집 나온 며느리 맞네? 네 물 나오셨잖아요 전어 굽는 냄새를 제가 한번 마실 수 말 빨리하세요 진짜 바쁘니까 아주 바쁘세요? 네 이런 모습 너보다 따로 고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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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고기차 뭐라고 하셨나요? 고기차 고기차 고고 고기차 고기차 고기 방금 고기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